로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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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예요? 어때요? 느닷없이 자기가 홍보하는 남자 매력있어? 심쿵했어? 심쿵했어 이렇게 감미로운 대사였다니 죄송합니다 세찬씨는 정수기 물 좀 갈아주고 타이씨는 커피 좀 사줘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만해 그만 몇 번을 추는 거야 몇 번을 추는 거야? 인턴 사원은 왜 안 오는 거야? 아우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주세요 뭔데요? 아니 이 아줌마니들 뭐예요 아줌마니 어 내 눈 어 내 눈 어 내 눈 잠시 아줌마니 엠 엠